이렇게 먹겠습니다 이래 보시겠당 이래 보시고 나왔어 은박 이래가 보여요 이래가 보여요 나왔어 품이 손님도 얼굴 나오는 하지 잘 나오고 재인 meus 손님도 얼굴 나오라고 나오고 있다고 잔아비물 오늘 할머니들 안나왔어 오늘 형님 좋으시네 진짜 저 아버지 사이사이니까 저 할머니들 좋아해요 먹더라구요 워낙 그런거에요 나는 할머니들 좋아해요 우리같이 생긴 사람들은 어른들이고 나는 애가서야 어른들 옛날에 워낙 식당이었어요 내가 이거 주문이네 제가 비밀부대 밥을 낳고 말하는데 오 진짜 병원장에다 집에서 바크랜드와 코다리찜을 하루에 맨날 해요 아저씨들이 너무 왔다고 하시니 조금 잘 먹어요 우리 아는 아파두신 아저씨 코다리찜 먹으러 왔어요 울께랑 손들었어요 엄마 죽을거같아 이런거같아 이런거같아 병원장에다 병원장에다 내 뼈가 안을까라는 위가 뭐 올라와 맨날 저러감물랬다 저러감물랬다 밥맛있을까 언니 인사해요 밥먹을게 언니 인사해요 나 저러기 싫어 얼굴이 안되면 흘러지마 아 그렇군요 왜이렇게 됐냐 한번 보세요 건배 응? 건배 철산은 따로 달라하지 세부를 바리 너가 따로 드렸어 아니 나는 그게 좋아 이게 철산은 사장님 열이 열이 들어도 돼요 철산을 따를 때 뽕뽕뽕뽕 소리나잖아 난 그게 진짜 좋아 한달아있네 응 요거 좀 사자 먹는게 삽 삽 삽 삽을 달래 삽 미인사장님도 이거 한번 찍혀있어 미인사장님도 아까 벌써 나왔다 난 들어왔어 이거 안 매운데 이거 안매운데 나도 모르고 어떻게 잘했네 응 나 그 다음에 저녁간 날 철사도 추워간다 장태도 또 이거 안먹을게 저거 안 먹으면 이거 보여요 유튜브가 또 그런거 아픈데 저리 일단은 음악꾸라고 잠을 안되고 가 고춧가루 배씨가 좀 먹으면 좀 안 먹어라 좀 주물라 잡을 줄 수 있어야지 아 잡을? 잡을 잡을뿌, 술을 잡을뿌 우리 잡숴야 돼 땅숨 잡숨 안 돼 속 다 저기 술에 장숴야 돼 술에 장숴야 돼 술에 장숴야 돼 고춧가루 우리 한 번이라도 전대식 가서 님주 다 알아요 이 정도면 이렇게 싸우니까 이분은 더 달랐는데 이분은 더 달랐는데 이분은 제일 잘랐어 동물 고춧가루 다시락하지 못하는거죠 음 좋은 몸 있어 하얀거 오 여느 걸려 동원으로 바닥 자르 해메 네 동원으로 팔자에도 꽃이 들어와 아직 하네 쟤가 해메지요 자 쟤랑 쟤랑 여기있다 여기있다 시댕이 좀 돌아 다시락 시댕이 좀 드라마 쟤랑 쟤랑 식잠도 할 수가 식잠도 할 수가 없네 식잠도 할 수가 없네 식잠도 할 수가 없네 원래는 양칭도 없는데 짠도 할 수가 없네 1냥 내가 하나 까줄게 다시락 자 소중룩으로 밥이 들어갔는데 계속 주문이 늘어납니다 40그릇 50그릇 요한지 미쳐보겠다 소중이가 한입 다잡사요 혼자 얼마 된다고 2미터가 별로 높아 안 높아? 네 요즘은 안 높아요 식잠이 아침 식잠이 3일 아침 3일 아침 3일 아침 쭈꾸미집이 있대 썰어먹고 쭈꾸미집이 알아 하고 trabalho 40그릇 고기 쯔꾸미 뭐 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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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리 날라 날라 그 날라 날라 안전하고 이모 먹으면 돼? 난 저식아 보면 너무 슬퍼 너지? 오늘 날씨 너무 고고나가고 어디이래 더 먹겠다네 날씨가 너무 고고나가 오늘 날씨가 너무 고고나가 오늘 하루하루 깊이 쯤 그렸어요 맛있게 쯔기 나 요즘 저끼다 저끼 나 먹고 돌아간다 전 날아지는 산이 다님 당기면서 먹게가 너무 나 몸을 다 Yug아 잘쓰는거라 고기라 너무 고고나 이건 진짜 구단 진짜 질긴다 제가 sommelin ama 궁극기 근데 못해요. 저는 저렴한 스타일이에요. 모든 분들의 머리를 배운줄껍고 머리를 송경목 안이배도 한번 초대하였어. 초대하마. 고춧가루 고춧가루 아가 푸든구나 HH 코로나 전에 최주 4번 가게 되어있 garde accident 이거나 안사울 때수껄 grandma 지금 짱장oof아 왜있어? 한 분 한 분 다 먹었는데 한 분 1분 다 먹었네 한 분 밖에 김치 아니 나이들 한 번 해 한 분 안 먹던지 안 먹던지 밥이랑 그냥 먹여서 먹어야하지 왜 그래 너 없는 사우 사우 그래 예아, 여기다 예아, 정수봐 더 잘 먹대 사이 좀 먹대 한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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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시러기국이죠? 아니야, 시금치 이거? 시금치다 시금치 시금치 따라가지고 빡자 그래 잘 잘 이렇게 맛있어 내가 맛있다고 이제 포다리 진짜 시킨다 잘 이제 이제 이렇게 뭐 해 해 해 베이비 베이비 에버리바디 컴온 베이비 베이비 여기있게 어디 보는데 원래 하하하 하하하 하하 동네하고 먹자 그래 에버리바디 컴온 베이비 베이비 신랑도 이렇게 있대 신랑도 이렇게 있대 좋아한거야 신랑 아니야? 아니야 방송 제대로 안봤구나 나는 뒷모습하고 신랑인 줄 알았어 방금 방송을 제대로 안봤다는데 아 소리를 안들고 응 소리를 안보고 이성훈이다 다리막이 아 불안한 사람 아저씨 이성훈이다 이성훈이다 야 술안장 먹으면 얼마나 좋을까 응 먹어봐요 음 음 음 음 음 맛있어 맛있어 시애인아 건강하고 시애인아 건강하고 자주먹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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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하고 침묵을 도망하고 아 침묵을 도망하고 모든 하늘이 대박 터지고 특히 정대시시 중앙무대 콜 중앙무대 콜 중앙무대 콜 중앙무대 콜 콜 콜 야야 중앙무대 가자 아멘 할렐루야 아멘 중앙무대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수 그래 아멘 아멘 잘 되라는 말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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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을 밥도 안 먹구만 원래 밥 한 공기는 다 먹먹어 소주야 밥도 먹지야 나 정신없어 오늘 화상 안 해도 되니까 그냥 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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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니까 우리 편사한테 안가면 되나 맨날 추워서 여자들한테 여자들한테 방송 안하는 날에는 그냥 편안하게 화장 안올게 다 됐는데 나도 모르게 그냥 하는거야 방송하면 되지 뭐 쉰다고 했을때 쉬어야지 선물 줄게요 내가 선물 줄게요 제가 그냥 가지고its 선물 줄게요 선물 줄게요 예 선물 줄게요 선물 줄게요 선물 줄게요 한 3달, 한 6달? 3번째 때에 자꾸 하니 전화왔더라구 내기나 막 바람만 많이 부여요 내가 부인다 하면서 깜물에 부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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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딴 거 없나 하더라고 다 운영서에 고기만 믿고 있는데 사람이고 싶어 믿고 고기 매운가 해도 되고 근데 이 언니는 거의 용감하더라 아, 이거 식시간 아이가? 응? 아, 그러니 이거 한 명 차도 없이 그러면 안정돼야 되지 괜히 차이가 안나오거든 하하하하 아이고, 내 웃었더라 아, 그냥 디눈이구나 식시간이야, 두 명 차지 말고 어제 우리 이전 허영과 아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찍어 먹건네 아, 이끄라 아, 이끄라 난 씨도 달랐어 신나게 지가 있었대 한쪽 밥 다 울더라 행복의 비수는 자유는 느끼지 않음 응 손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딱 이렇게 한쪽으로 고기 고기 우리를 들여자 이런 걸 먹으면 좋겠다 나는 면을 못먹자 나는 아낌다 나는 그랬어 지금 먹고 싶다 그렇지요? 집에서 먹기를 싫어 나는 네 친구 마치도 안 먹으면 안 먹자 내가 먹으면 안 먹으면 안 먹으면 야ба 나는다 액송하는 것 같아 사장님 아멘